스타블린 러시아 여러분 안녕 저희가 진짜 재미있게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커지면 알아차리는 눈칼을 되게 많이 하죠 맞아 맞아 주변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기둥제일한테 하면 너무 재미있을 거 같은 거예요 저는 가슴이 커졌을 때랑 엉덩이 커졌을 때 언제쯤 알아차릴 수 있을지 실험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만 알아차릴 거 같아? 기둥이는 솔직히 말해서요 눈썰비가 대단한 친구예요 솔직히 저는 기둥이 속이는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데 제율이는 이제 또 생각보다 눈이 없는 친구잖아 제율이는 눈이 없다고 말해요 눈이 없.. 감고 다닌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한번 잘 소개보도록 할게요 서로 각도 잘해 잘해보자 화이팅 안심 그때 말했던 실험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볼 거거든요 일단은 진짜 조그맣게 맛보기로 점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눈 밑에 좀 찍고 콜도 좀 찐하려까 그러면 화이팅 다음 와 여보세요? 건뚱 왜? 언제 와? 가 왜? 빨리 와봐 아 좀 그만 좀 살펴봐 나 지금 아니 심각해 지겨워 너무 배고파 배고프다고? 어 맛있는 거 사러 갈까? 어? 왜 이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그래? 그만해 빨리 와 뭐 먹고 싶은데 우리 형님? 뭐야 여보세요 통담 먹고 싶어? 어? 너 왔어? 여보세요 통담 먹고 싶니? 통담은? 어? 통담 왔어 통담 기대하는데 내일 잘 보시다 통담 사진 못 Century 그러다 소리 집주인 가만있어 집주인 올라가 colle ấy Smart 들이 화 Tier 이쁜 정 82 오보리 iPhone encanta 타鞄 person 캐릭터 너무 추워! 하이! 바로 서비스에서 와? 왜 자꾸 오래? 왜 자꾸 오래? 일하고 있는데! 일하느라 느껴졌어요? 써둔느라 느껴졌어요? 일하고 있는데 자꾸 오라 그러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. 써둔에 집중이 안 됐어요? 아니 나도 이제 회사 사장님이랑 같이 아 비즈니스야? 적대한 거야! 아 너 하기 싫은데! 나 하기 싫어! 나 진짜 싫어해! 기둥이 때문에? 나 진짜 싫어해 그거 게임! 얼굴랑 그런 거야! 아니 그냥 보고 싶으니까 알았지! 보고 싶었어? 응! 보고 싶었어? 서비야 나랑도 비즈니스 좀 해봐 나랑 싸우면 돼 어 알았어 난 지금 바빠 나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? 응 응 어때? 나의 오늘 미모는 어때? 응 너무 예뻐! 너무 예뻐? 응 너무 예쁘다! 야 튀지고 싶냐? 튀지고 싶냐고? 무슨 Gespr准수있어야 끝 나 먹고 싶었어? 아니 너도 안speed 여기 왜 슬쩍 누워? 근데 야 좀 꺼져 뭔 소리야? 그래 향수 바꿨어? 향수 바꿨어? 향수 바꿨어? 향수야? 샴푸야? 샴푸 샴푸 바꿨어? 야 그거 나 아니야? 나지 평소에 캐캐한 냄새가 조금 줄었네 에이 또! 진짜로 너 가면 예비군 훈련장 냄새 난다 진짜로? 나 맨날 예비군 훈련 줄 알아 예비군 훈련 거 같아 아 싫어 미쳤나봐 눈이 진짜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이거를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1단계 갈게요 1단계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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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 어? 이 운동을 하면 가슴이 커진네 그거라 그랬다 안 커져 아 모르는 것도 기다려봐 저 해볼게 어 이렇게 하면 돼 자기야 그거 쓴 건 없어 하지마 갔다 모으고 아 이렇게 모으는 거 봐봐 어때? 어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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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는 좀 태가 나는데? 어 태가 난다고? 어 아 그래 좀 태가? 아 좀 속도가 있나 봐 내가 요즘 그 시즌인가 보다 좀 그 시즌이지 어 펌핑 시즌 그니까 행정치 어 요즘 오늘 좀 했던데? 표정 행정? 좀 유혹하면 넘어오는 그런 말이야? 저기 달라보이는데 우리? 달라보여? 괜찮아? 우리 떼밤 각인데? 푸셔? 어 아 나 40도 허벅지 알베겠잖아 나도 스쿼트 하실? 그래 스쿼트 한 번 어 저기 뭐야 플랭 한 번이야? 아니 스쿼트 한 번 푸셔 한 번이야 오케이 왜? 어 뭐야 나 왜? 나 존나 병신 같은 게 뭔지 알아? 지금 나와가지고 왜? 내가 또 갔다 올게 고타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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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알이 벗었어 너희랑 2초 전에 운동했잖아 오케이 자 가자 오케이 시작 하나 둘 내 물 어딨지? 나 가끔 보면 현서가 귀여워 내가? 응 준비 자 자세히 잡아드릴게요 제가 네 시작 네 했어? 시작했어? 네 좀 시작했어 조금 내려가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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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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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배드 터치? 아 뭐가 아 빨리 시간 가잖아 어 배드 터치? 어 느낌 나? 이상하다 아 엉덩이 조금만 내려가실게요 아! 아니 제대로 해 아 제대로 못하지 왜 해? 아 좆파 아우 씨 왜 해? 아 배졌지 아 개 킹건네 좋았다 현서야 현서야 야 아저씨 이러면 안 되지 현서야 그거 쥐마켓에서 샀어? 뭔 소리야? 콩팥이? 아니 쥐마켓이야 쿠팡이야 어? 쥐마켓이야 쿠팡이야 어? 쥐마켓이야 쿠팡이야 구매처가 어디냐 구매처가 구매처가 아 근데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어 진짜 그 뭐랄까 우리 가족 중에 진짜 흑인이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조상해 줘 아 내가 지금 운동을 또 했잖아 진짜 어 약간 어 얼른 얼른 돌아봐 약간 어 난 좀 감탄해 솔직히 나는 약간 타고 나는 거 같아 이사일이야? 뭐가 가서 다음 거 준비 아니야 진짜 알았어 방에 한번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진짜로 아니 지금 들어가니 잠깐 나 그 이출 말로 들어가는 거 같아? 응 아니 사랑하지 내가 아 힘들다 어때? 아니 이게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가슴이 커진다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었단 말이야? 지금 이 순간인가봐 지금 진짜 커진 거 같은데? 진짜 커졌지 아니 진짜 아니지 여자는 이제 가슴이 진짜 예쁘니까 요즘 태가 난다 괜찮지 오태가 나지? 오태가 나지? 응 와 진짜 커졌어 그치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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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징그러워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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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보여? 발 안 보여 난 원래 발 진짜 잘 보이는데? 발 안 보여 발끝 안 보여 안무거워? 어 안 무거워 너무 좋은데? 배가 하나도 안 나와 보이네 배가 진짜 더 들어가 보이네 배가 진짜 더 들어가 보이는데 여기야 어때? 제 핸드폰 들어와 오케이 데이터 할 때 내가 편할 거 같아? 좋다 난 진짜 가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왜? 플라우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야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혹 제버스로 해야 돼 야 이 정도면 혹 제버스로 해야 돼 아 진짜로 아니 야 플레이 한번 해봐 플레이 한번 해봐 자세 한번 잡아줄게 잠깐만 오케이 좋았다 난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어 허리 조금만 드실게요 아니 허리 조금만 들게 야 안 먹어볼까 좋아 어 엉덩이 내릴게요 엉덩이 일자대기야 내릴게요 엉덩이 내릴게요 어 엉덩이 조금만 올릴게요 엉덩이 조금만 들어 올릴게요 엉덩이 조금만 리얼봉신가 된다 아 나 이렇게 가져와 야 이질감 없지 않아 근데 너무 처졌다 조금만 올려라 리프팅 조금만 가자 가서 리프팅 여기까지만 올리고 와 알았지 허리까지 올리고 와 제가 좀 좀 어 잠시만요 안니 잠시만요 리프팅 마실게요 안니 리프팅 해드릴게요 네 아 이거 엉덩이 아니 엉덩이 맞춘 아니 엉덩이가 아닌데 못해 아 맞네 어 아 근데 나 내 거라는 걸 들어가지고 어 나 근데 섹시하잖아요 어 징그러워 야 근데 나도 근데 흑인 오도에 페넬을 가지고 있어 아니 엉덩이는 아니야 아 진짜로 면상이 완전히 동양인이잖아 제거 수술 갈게요 야 왜 그래 진짜 근데 알고 있었잖아 아 뭐야? 이거 뭐야? 아 다시 갈게요 그랬나? 뭐 까지로? 아 이거 봐 뭐하지? 속았지? 뭐야? 자 오늘 제가 실용카메라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아 나 엉덩이 커진 줄 알고 좋아해가지고 사기작을을 뻔했잖아요 몰카였어? 네 몰카였어요 속았어요 그래서? 풍선 전에 좀 이상한 걸로 지쳤어요 와 진짜 커졌어 그치? 응 아니 나는 너무 티가 많이 나 나는 원래 기분이 없잖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온 거야 아니야 엄청 커 난 나는 이미 이미 너무 티가 많이 나게 돼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죽였어 망이 있었어 동건여와의 관계 발전시키기 저의 2021년 동건여 이제 7번? 네 남은 친구 생기기 뭐랑 좀 맞물리네요 그래 동건여와의 관계 발전시키기랑 남은 친구 사귀자 장 winds